이번에 사회 환원금 받는 사람이 니가 25만원이고 그 다음에 동동이하고 짱구하고 12만 5천원씩 이렇게 해놓고 총 3명이 환원금을 받는 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방송을 안 들어오니까 니가 저녁때 7시까지 25일날 환원금 주는 날이잖니 그러니까 7시까지 입금이 안되면 형이 깜빡하고 있는거니까 니가 형한테 문자를 주던가 방송으로 얘기를 해주던가 하라고 그리고 시황분석자료는 내가 지금 입금을 해야 되거든 뭐 3개니까 입금하는데 얼마 안걸려 한 몇분 걸릴거야 그거 입금하고서 시황분석을 해줄테니까 시황분석을 해줄테니까 조금 기다려 크게 터지는겁니다 삼성전자 동학개미운동에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을 잃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싹쓸이 하셔가지고요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요 특정구간 특정구간까지 기술적 반동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 경제대공황 그리고 IMF 국가부다의 날이 터지는 시기가 아직은 아닙니다 첫 번째 이번에 한번 신호가 옹 감사합니다.